사람을 죽였습니다. 손톱을 먹기 위해 손톱을 만들어야 합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하시죠 아 됐다 하지마라 아마 일본어는 걔한테 걔한테 말해 통지? 나가리 우리 행님들 기다리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바로 칼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레고 보증금이 웬만한 거 하셨지? 직원 오래 걸리네 내가 다음 주까지 무조건 구할게요 예약 나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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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